영어 단어를 이해해서 암기를 쉽게 하도록 어원을 분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근 seed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 어근 seed는 간단한 뜻이에요. 적용되는 단어는 exceed, 접두사 x는 밖으로 넘어서라는 뜻인데요. 밖으로 넘어간다는 exceed는 초과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능가하다, 우월하다의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exceeding, ing는 현재 진행형이 아닐 때는 형용사를 만들죠. exceeding, 대단한, 엄청난. 다른 파생어는 exceeding, 접두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exceeding, 극도로 또는 대단히. exceed의 명사형은 excess에요. excess는 초과 과잉이고 도를 넘는 행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생어는 excessive, 접두사 ibe는 어떤 성향의 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excessive는 과도한 지나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xceeding과 excessive의 차이가 있는데요. exceeding은 긍정적으로 좋다는 뜻이고, excessive는 부정적으로 나쁘다는 뜻입니다. excessive charge에서 charge는 요금이거든요. excessive charge는 터무니없는 요금이에요. 파생어는 excessively. ly는 부사를 만들죠. excessively, 지나치게, 심히. 다음은 succeed. suck는 순서가 다음인 거예요. succeed에는 누구의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도 있고, 밑에서 올라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ucceed는 성공한다는 뜻도 있고, 뒤를 잇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succeed in은 어디어디에 성공하는 거예요? succeed in business. 비즈니스는 사업이죠. succeed in business. 사업에 성공하다. succeed in의 반대는 fail in. 어디어디에 실패하는 겁니다. succeed의 파생어는 succeeding. 접두사 ing는 형용사를 만들죠. succeeding, 계속되는 다음에 라는 형용사입니다. succeeding year는 다음에고요. succeeding model은 후속 모델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succeedingly. ly는 부사를 만들죠. succeedingly, 계속해서 연달아. 다음은 success. succeed의 명사형이에요. success는 성공, 성과입니다. 반대는 failure. 파생어는 successive. 전미사 IDE는 어떤 성향에 라는 형용사를 만드는데요. 이 말은 succeed 중에서 뒤를 잇는다는 뜻의 형용사형이에요. successive는 연속적인 또는 순서가 다음에 라는 형용사입니다. successive efforts. effort는 노력이에요. successive efforts는 연속적인 노력입니다. successive victories. victories는 승리죠. victory의 복수형이에요. successive victories는 연달아 이기는 연승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succession. 전미사 ION은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succession은 연속, 잇따름 또는 계승의 뜻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successful. 전미사 fool은 무엇이 가득한, 무엇의 경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는데, 이때는 succeed의 성공, 성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uccessful은 성공적인 또는 성공한, 출세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다른 파생어는 successfully. 전미사 LY 부사를 만들어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다음은 proceed. 프로는 앞으로예요. 앞으로 가는 proceed는 나아가다 진출하다 또는 일이 계속 진행되거나 진척되다. 명사형은 process. 화정이나 절차 또는 진행이나 진전. 동사로 행진하다의 뜻도 있어요. 파생어는 procession. 전미사 I.O.N.은 뭔가를 하는 행동이나 상태예요. procession은 행진, 행렬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processor. 전미사 OR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나 도구예요. processor는 가공처리업자나 컴퓨터의 처리장치입니다. multiprocessor. multi는 많다는 다수예요. multiprocessor는 다중처리장치입니다. food processor. 음식을 처리하는 도구인 food processor는 만능조리기구입니다. 다음은 procedure. 유언은 어떤 행위나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procedure는 순서 또는 진행, 경과입니다. 절차라는 뜻도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영어에 어근 seed는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절차라는 뜻을 rebellious 하다가 저에게 뭔가를 자신이 내리는 거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러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